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원 실세로 통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늘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겨냥해서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10월부터 5번이나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도 불응해 왔는데 유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공수처 탓을 했습니다. 첫 소식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소환 일정을 둘러싸고 10월 중순부터 공수처와 신경전을 벌였는데 책임을 공수처에 돌렸습니다. 공수처에서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 지금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게야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죠. 출연들기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권익위 내부에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하고 주심감사위원회 최종 결제 없이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공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종전처럼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조사 뒤 최재혜 감사원장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인데 관련자 소환이 지연되면서 내년 1월 현 공수처의 지휘부 임기 만료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